제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또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있는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제 음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이 시즌이 준비가 있어요 그게 겨울이 있고 또 여름이 있네요 중간 중간에 있는 비스트로가 있고 또 야외 외곽지역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허업 월판에 있는 매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저희 매일매일 제 팀과 함께 하는 일을 소개를 드릴께요 저희가 흔해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삶에서 환경적인 효과를 100년 전부터 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소금을 쓰고 수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 뭘 먹어야 되는지 준비를 합니다 라폰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랑은 줄기를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훈제를 많이 호름합니다 그리고 영양 음료를 찾고 숟가락으로 사묘을cha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에 몇 개의 식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흐브를 찾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흐브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신선한 방식으로도 쓰고, 건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진료시켜서 물과 함께 에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실제로 잘 닭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류법이 있습니다. 고도가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아주 작은 고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호수에서 전체적으로 물고기를 단시를 해서 또 활용을 합니다. 레스토랑의 영상 한 번 보십시오. 1분 정도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1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10분 정도. 드 microorganism. 제가 여기 있으면 지금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곳에 오시죠. 제가 레스토랑이 열려 있을 때 항상 주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무엇을 주방에서 있는지 그리고 상에서 무엇을 제가 켜는지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거든요.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거든요. 산맥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에 셰프라는 게 있어서 그 열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산맥의 기운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기운을 소개를 하구요. 그리고 이게 감정이 가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기술보다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피엘이 말한 것입니다. 장피엘이 말한 것입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에 왔을 때 요리에 와서 손님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동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에서도 받을 수 없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리하는 과정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각인이 되어서 미셀랜드가 여기 정말 좋습니다. 미셀랜드가 미셀랜드가 이제 막 걸음을 된 아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셀랜드가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에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술을 고객님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자연을 공유하는 것이고 자연을 공유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점점 더 쉽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법들을 알고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레스토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즐거움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띄고 있죠. 네. 3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1스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3스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홀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서는 1스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스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스타를 1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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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원에서 3스타를 알 수 없지 생각하시다가 뭔가가 변하게 된다고 생각했나요? 내가 2스타를 없는 부분이 여기 젊었을때는 당연히 세인스타가 되고싶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물론 원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맨 전에, 한 20년 전쯤이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다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또 바다에서 많은 것들, 각종 재료를 다 하고싶습니다 근데 그걸 재료를 다 알지 못했죠 왜냐면, 저를 찾았는지에 의해서 대접하고싶은 곳이죠 저는 정해제사, 런던에서 파리에서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서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서 요리했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소를 썰어야 하는지 스테이크를 어떤 식으로 극기를 썰어야 하는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손님들도 그렇고 가이드는 좀 특별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먹는 저희 요리는 그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탑피, 모조품 같은 경우는 다 분리기는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 요리를 만들고, 하나의 감성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요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프들은 또 손님들에게 주문을 잘해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이걸 마음에 안 들어간다 아니면 맛이 없다고 하면,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잠으세요 왜냐면, 이게 제 삶이기 때문이죠 제 인생입니다 네,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굉장히 강렬한 것이더라구요 특히,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압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와 피아리는 아니죠 무언가에 웃겨서 그냥 재미있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30객들은 다른 장 keys을低 hết으면 저희는 처럼 잘 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몇몇 더 거의, 몇몇 더 고정해야 할 때 일에 잘 먹어야 할ил에 부위에 바로 한정도 20불로 먹으면 두가지 일정도 같이 먹을때 다äch이도 같이 함께 놀아야 되죠. 그래서 셰프가 요리를 하는 것은 좋죠, 그것이 쉽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팀이 있고 팀원들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쉬린 스타는 셰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이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요리해야 하니까요. 요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요리가 나와야 하는지, 셰프가 얘기를 하겠지만 팀이 그것을 실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명 정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체라고요? 주방에서는 20명, 호텔에서는 50명입니다. 레스토랑과 호텔에서는 50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의 테밭을 가꿔야 하고요. 저희가 두 개의 피크 시즌이 있거든요. 샐러드라든지 허브라든지 우리가 아주 대기업이 아닌데 한 50명이면 그래도 넘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지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작은 곳은 아닙니다. 특히나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도 있구요. 프랑스에서는 관광업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 지역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러 가거든요. 네. 네. 저희가 원스타랑 두스타를 시작하면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이미지도 바뀌었구요. 저희가 마을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역할도 있구요. 아주 작은 마을이인데 그런 하이 시즌 때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완전히 바짝에는 한 달 정도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 반 정도에요. 근데 나라지 지역이 다 3백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2,000명이였습니다. 그 시즌 때 한 2,000명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점심 근육이 항상 다 뻑뻑 찹니다. 35명의 손님이 마다 드릴 수 있는데 일주일에서 두 번 정도 저희가 매일 매일 그렇게 다 걸치지 않으면 저희는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네바에서 1,500명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산에서 산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방에 없을 때는 항상 산에 있죠. 제가 윤활윤과 준 리에 제가 윤활윤씨와 이준 셰프들을 언급했었는데요. 이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레스토랑 아니면 브라스리 아니면 제네바 안에 모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스타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성을 주거든요. 특히 시장에서 어떤 특징의 반칙을 내겨주는데 왜냐하면 아 이 사람이 3스타야 그럼 나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접근할 것 같은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3스타를 받는 것이 그냥 최고가 되고 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비스토랑도 3스타랑 3스타가 되면 사실 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우니까 재미를 위한 것입니다. 이 비스토랑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은 음식은 아니지만 최대한 품질을 맞추려고 합니다. 숯을 만들면 최대한 좋은 품질의 숯 계란에 갈 때도 똑같은 수준의 계란입니다. 품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스토랑은 매일 150년 정도를 먹여야 되니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근데 좋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비스토랑은 이 비스토랑은 20년 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20년 전에는 파인다이닝을 먹으려면 정말 큰 대도실에 갔어요. 숯을 입고 타이도 매야 되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릴렉스한 상태에서 더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레스토랑은 무엇보다도 스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트리스타랑은 트리스타랑의 비즈니스 모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플로콘드셀 말레이시아 라던지 똑같은 매장을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열을 생각이 있나요? 플로콘드셀 플로콘드셀은 안 될 것 같아요. 플로콘드셀은 크로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스트로는 아주 좋은 비스트로 비스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스트로와 비스트로 사이에 있는 어떤 형태는 할 수 있어요. 제 새끼 이라서 플로콘드셀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셰프한테 넘겨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또 저희가 그냥 뒷산에서 허브를 바로 따와서 쓰거든요. 저희가 절대로 냉장고에서 꺼내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지켜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리입니다. 비스트로나 브라슬리 를 또 오픈할 예정이면 그 많은 비스트로가 있고요. 내년 7월에 중국에 비스트로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사회에 제주 나가사키 이렇게 왔다 갔다 갈 텐데 크루즈 크루즈 보트 100명 비스트로 비스트로 미아나게노 그리고 상맥 근처에 있는 가스로 가스로 보다는 비스트로가 될 것 같아요. 바스로 너무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비스트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비스트로를 내 이름을 걸고 하고 싶은 겁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누가 요리하는 까요? 팀이 다 같이 일을 하긴 하죠. 누가 여기서 일을 하고 누가 저쪽 충북 쪽을 담당하고 이런게 있나요? 플로콘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성을 시켜주는 학교 같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성을 시킬 건가요?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 중에서 몇 명을 선택을 해서 몇 달 몇 달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수 셰프 한 명이 크루즈선 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매 4개월마다 교체를 할 겁니다. 나가노 근처에 있는 비스트로는 수 셰프 중에 한 명이 일본 주신인데요. 그 셰프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나가노에서 제거죠. 레시피는 모를 수 있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레시피도 중요하긴 하지만 왜 이런 요리가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저와 함께 1, 2, 3년 정도 보내다 보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외곽 지역에서 오카이도 미셸 브라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 소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가노에 가서 산을 둘러보면서 우리 국가에 없는 허브나 재료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이나 지식을 나가노까지 전달해 줄건데 그러면 나가노에서 영감을 받아서 플로콩드셀에 도입을 할 생각이 있나요?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든 뭔가 영감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이후동안 계속 아시아를 방문해 왔는데요.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배울 수 있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향신료라던지 차라던지 허브라던지 레시피를 가지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가는 재료는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호카이도에 처음에 갔을 때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북호카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포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누이트 종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누이트 종족이랑 같이 이누이트 물을 주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거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는데 몇 년 전 제가 떠올라서 물안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20년 이후 더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 썼습니다. 한국 테크닉은 20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stop n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